오늘은 이렇게 멋진 콧불솔을 한 번 접어볼게요. 먼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도록 접어서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이쪽도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펼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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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. 펼쳐줍니다. 펼쳐주세요. 펼쳐줄 수 있게 접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 permite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돌려서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꼭지점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중간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세요. 이번엔 이 부분 따라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안쪽에 손을 넣어준 다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안쪽에 선을 넣고 눌러서 이 선이 이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꼭지점 따라서 위로 접어주세요 다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는데 엄청 얇게 이렇게 엄청 얇게 지그재그 되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 부분이 이쪽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약간의 틈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꼭지점이 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 선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벽루쇼 이쪽 끝부분 눌러서 접어주세요. 이 끝부분도 약간 접어서 넣어주세요. 이 부분 약간 이렇게 펼쳐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. 뒤집어서 이쪽 잡아당겨서 이렇게 짠! 콧불소가 완성됐어요. 콧불소가 완성됐어요. 콧불소가 완성됐어요. 콧불소가 완성됐어요.